아 진짜 궁금해. 뚱뚱해. 쏘러 쏘러 쏘러. 어. 아 씨. 야 이거는 뭐. 자르는 절도가 너무 멋있어. 되게 상쾌한 것 같아 진짜. 이게 엄청 두껍네. 뭐야. 근데 고기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인다. 야 저거 거의 고기 맛이네. 엄청 두꺼워요 고기가. 말도 안 해. 뭐 저게 가야 하는 곳이네.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. 아. 아이고 도자이마즈. 아이고 도자이마즈. 아이고 도자이마즈. 아이고 대기후. 와 씨. 이렇게 질로수 돈까지 먹어 먹어야 하는 거 못 보셨다는 거. 일단 고기맛만 느껴보기 위해서 그냥 고기만 먹어보자. 오케이 완전 동의 한번 해보자. 동시에. 배고파서 못 참아 지 혼자 먹네. 와. 와. 오 대박. 진짜 뭐 대박을 찾았나 봐요. 스윙스 오빠도 저런 리액션 처음이에요. 오. 오. 나 로스카스가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에 오네. 원래 엄마 로스카스는 퍽퍽한 거고 히르카스가. 조용히 좀 해봐. 맞춰보게.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? 눈물을 흘리죠. 이거 2인분 더 시켰어야 했어. 치킨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겠어. 너무 부드러워서. 조용히 좀 해봐 먹게. 형. 응. 봐봐. 나 지금 몇 달 알았어. 여기 삼겹살 끝에 지방처럼 여기 쩔어 있는 거 보여? 저게 진짜 쩔었어 방금. 이게 살만 있고 원래 살만 있잖아. 근데 이 지방이 있으니까 이게 더 그게 뭔 거야. 더 맛이 사는 거야. 동카스가 이 끝에 삼겹살 저 지방 부분인데. 오 저게. 맞다 끝에. 미쳤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로스카스가 그래서 부드럽더라고 저기가. 저것 때문에. 지금 저 맛을 떠올리면서 딱 표현한다면. 불쌍하다 진짜. 불쌍하다 진짜. 우리가? 이걸 못 먹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. 그러니까 이걸 못 먹고 이 영상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. 스윙스 씨는요? 진짜 약간 느끼한 수영장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. 너무 좋았어요. 시척이다. 난 이거 이해해. 수영장같이 풍덩하는 느낌으로 고기가 싹. 맞아요. 아 저기 가야겠다. 아 이건 좀 더 단단해 보인다 확실히. 자 히레가스 먹어볼게요. 통으로 찍어서. 아 맞다. 와 육수 아까 다 떨어뜨렸어 지금. 육즙 육즙. 세 번 찍으니까 확실히 바삭해. 개바삭 것 같아. 응. 야 키튼 무슨 과자 감자칩 같다. 뭐야 진짜 나 태어나서 먹은 돈까스 중에 제일 맛있어 어쩌면. 나 태어나서 먹은 돈까스 중에 제일 맛있어 어쩌면. 약간 너무 맛있어서 웃으면 안 나오는 그 표현 알아? 맛이 집중해서 눈 찡그리는 에너지가 아까워서. 근데 어떻게 알아? 왜 소금 찍어 먹으라는지 알겠어. 고기 본연의 맛에 약간 더 이 맛을 조금 더 첨가해주는 것 뿐이지. 저는 소스 없이 돈까스는 좀 힘들어요. 저거는 진짜 없이 먹어야 돼. 이게 소금만 있어도 끝. 맞아 맞아. 소스를 찍으니까 돈까스 소스 맛이 생기니까. 조용해 조용해. 아니 음식 프로에서 맛 표현을 못하게 쉬하면 뭐. 맞네 미아. 네 말 맞아 소금 있으니까 더 과장돼 맛이 그렇지. 그 더 근데 돈까스 소스는 돈까스 소스 맛이 너무 나니까. 너무 맛있네. 이게 왜 여태까지 형이 먹은 것 중에 원픽이야? 응 그냥 바로. 나 태어나서 먹은 돈까스 중에 제일 맛있어.